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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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13일 최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발표된 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최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사태 원인은 전후 사태의 흐름으로만 보아도 명백합니다. 앞서 정보원의 댓글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원세훈 전 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최 총장을 눈에 가시로 여긴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정보원을 무려 혼외하들 의혹을 제기한 후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안검사 라인인 황 장관에게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내리며 노골적으로 사태를 종용한 것입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혼외하들 의혹 보도출처가 정보원임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감찰관도 없는 시점에 굳이 감찰 착수를 발표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최 총장이 혼외하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유전자 감시카드를 꺼내들자 바로 그 다음 날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해당 안장근 감찰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이번 주말에야 입국 예정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안 감찰관이 착수결정에 깊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전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최 총장 사퇴 사건은 유신시대로 회귀한 청와대의 김 비서실장, 공안검사 출신의 남재준 정보원장, 황 장관의 합작품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 총장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로 정보원의 댓글 작업이 신 메카시즘으로 몰리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보원의 삼각협력 실체가 드러나며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위기 정국이 조성되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라는 돌발 카드를 꺼내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을 취임 5개월 만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사찰 지시와 관련해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다시 한 번 정보원과 청와대가 임기 9개월 만에 12.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로 인해 스스로 자처한 사상 최대의 정권 퇴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탄압이며 박 정권의 본질이 정확히 유신파시즘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정보원의 내란읍무 사건 발표, 경찰의 6.15 소풍 회원 9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럿몰이야 공안협박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권과 정보원의 행태는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썩은 권력의 태풍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고 촛불을 잠재우려는 시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촛불은 태풍의 끝자락에서 순풍을 타고 횃불로 확산되고 들불로 타 번질 것이며 끝끝내 유신파시오 정권을 태워버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